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부요. 네. 보라는 오는데 아직 표는 안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표 있어야 돼요? 지금 살게 할게요. 고비자로 30일인 거죠? 30일. 노트북 들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꿀팁. 여기로 들어가면 노트북을 안 빼도 돼요. 노트북 빼고 너 파기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꿀팁입니다. 오랜만에 라운지 갑니다. 이게 아침 비행기 타면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밤 비행기라서 지금 3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번에는 왔는데 줄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줄 서있긴 하네. 이게 뭐라고 진짜. 너무 신나.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먹을만이에요. 맛있어요. 밤 비행기이긴 한데 이게 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잠깐 졸았다가 일어나면 도착인 느낌? 좋아? 환전하러 왔습니다. 필리티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환전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근데 공항 가서 그러는데 환율이에요. 너무 환율이에요. 너무 환율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가 바로 모알 모알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세고 막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짜자잔 짜자잔 추억 스터미널 가야 되거든요. 거의 가려면 택시를 타긴 타야 돼. 여기 공항 택시가 또 이제 힘들잖아요. 자유여행 쉽지 않아. 자유여행이 사실은 말이 쉬운 거지. 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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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70은 ? 570? 제가 블로그에서 본 걸 300이에요. 아 그건 노란떡시고 뭔가 흰 택시를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우스 버스 터 Goldmane Berth 네, how much is it? how much? 상대지나? 상대지나? 얼마 정도? 45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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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뿐 350뿐 300뿐 50뿐 아아 300뿐 400뿐 30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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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필리핀은 좋은 곳이야 3.50뿐 3.50뿐 갑시다 아, 뭐 티켓도 주네? 350뿐은 괜찮습니다 아, 뭐 티켓도 주네? 더 없나요? 버스 없나요? 버스 없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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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택시 버스에 모알바 네, 아침에 네, 아침에 6일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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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명 이렇게 후기 보면 새벽에도 버스 타고 모알바와를 가더라구요 그래서 가는건데 지금 택시기사님이 버스가 없다고 해야 되시건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버스 없으니까 택시 타야 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땡큐 20뿐 어? 10? ично 혼자 조금만 왜 연락이 생긴 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밤에 가고 있는거에요 진짜? 아니요 지금, 지금 어디서 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여워 진짜 귀여워 뭐 이름이? Angelina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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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고? 뭐한다고? 너무 귀여워 여기가 너무 많아 믿으세요 버스 바이바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봐봐 버스 없지? 이런데 버스 있구만 버스 있구만 진짜 진짜 괜히 긴장되게 의미가 있나? 여기서 버스포 사라지세요 뭐해 봐 얼마나? 109 에어컨컨디셔널 오케이 잘 받았나? 입을 꺼이 진짜 저렴한데? 여기 하면 되나? 오 너버 4 뭐해 봐? 네 아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30분 다 못하니 어디 가? 어디 가?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딱히 자리가 딱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데나 고리안키? 아 만주 아하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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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버스포 티켓이구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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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졌어요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갔구나 지금 막 여기서 그냥 꺾였었는데 사람이 다 없어진거에요? 이렇게 안가차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아 하 이런데로 갔는데 예, I don't know but I'm not the number, so I've been staying here 아 How do they find it? They're still finding it I don't know, how do they find your back? On the road Like, I mean, on the bike? Walking Like walking On the road 전 여기서 잠깐 멈출 줄 알았는데 한 지금 한 30분 이상을 있는거였어요 뭔가 봤는데 하필 중간에 짐이 분실됐대요 길에서 떨어진거지 잘 안닫혀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wait for a while now this conductor is not yet we are gonna 15 minutes they are searching for the luggage yes how many luggage do you need to find it? wait for 10-15 minutes 아 그래도 책임만 있는거 같아요 만약에 이런데였으면 몰라 어딘지 몰라 이럴거 같은데 근데 문을 얼마나 안 닫았으면 짐이 다 떨어져? 우와 김치 알겠어 근데 버스 엄청 추워 진짜 경량기 좀 입고도 추웠어 아 you are going to magua so you can ride this 아 결국에는 갈아탑니다 아 이런데 숙소가 있나 싶었는데 있네 숙소 숙소 숙소를 이번에 너무 생각비싸봐가지고 와 바닷가랑 되게 머네요 위치를 못봤어 위치를 막 가격 35,000원에 구글평 좋다 와 와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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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슈퍼맨 배트맨 사자있고 그나저나 목은 장난 아니신데 와 제대로 잘 잤다 덕분에 산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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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좀 묶었더니 you can speak spanish as well no no how you said spanish we are colonized by spanish yeah broken spanish broken spanish yes how spanish spanish lirikasy of the one this one you can stick hope thank you yeah how can i say thank you in a salamat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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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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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give you yen 1초나 1초나 이라고 했는데 hello thank you 와 좋다 쉬고 갈 수 있겠다 충분히 와 화장실도 깨끗하네 이 정도면 너 낭만 있어 이거 낭만적이야 진짜 사람들이 미소 따뜻한 나라 좋다 진짜 아니 너무 멋있다 와 진짜 하나하나 느낌이 있어 와 진짜 아트인데 아트야 아트 아트 왜 이런데서 키우는거야 보통 내가 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키가 있으면 행운에 자기 소원을 비는 형식으로 해서 하늘을 날려보내줬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필드하려고 어 왜 미쳤는데 안 덥지 이 정도면 안 덥지 이게 어 아 더워? 아 응덥지라고 한거야? 응덥지라고 응덥지라고 이게 안 더워? 아 너무 좋아 지금 옷에 새겨버릴 거 안 더워 왜 10분이 지나도 안 오냐 그래 same? same 근데 근데 난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와 아니 영어보다 더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이린 이성기씨 이성기는 누구야?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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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하든지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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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할로 이성기 할로할로 아 하나만 먹어볼까? 손 씻는 데가 없어 아 나 그거 있는데 물티슈 있는데 우와 너무 비싸다 소리 귀찮네 응 먹어봐 지금 먹어도 되게 울 것 같은데 응 맛있다 음 음 하나 뽑아줄게 뜯어줘 헉 나 먹어주는 거야? 아니 어 음 맛있다 이게 할로할로라는 건데 약간 불량식품을 먹은 집 이 상큼해 먹어봐 진짜 괜찮아 그거 같아 동남아식 파르펙 그렇네 아니 너 돈 없잖아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내가 사주기로 했잖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너 돈 없잖아 근데 돈 뽑으면 되지 에이 뽑는 거 말도 안 되지 은님도 뽑아야 되잖아 어? 은님도 뽑아야 되잖아 아니야 은님도 방금 왔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 아니야 돈 많아 나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싸게 나왔을 것 같아 640 근데 여기서 관광지에서 이렇게 못 먹어 640이면은 15000원 나온가? 라마 치즈 아 치즈 아 치즈 아 아 아 아 아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로 탄다고? 응 야 말이 안되지 우리 우리 언니가 간절하기도 사무침다 이렇게 들렸나 봐 아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렉슈아 미옥 렉슈 먹을까? 뭐 먹을까? 우와 야 이게 뭐야? 대박 패러다이스인데 너무 예뻐 여기 무슨 놀이 도망산 같지 않아? 너무 예뻐 아 근데 이쁜데? 약간 비극 감성인데 왜 이러고 싶어 사자 입고 사파리 와 하위색 너무 이쁘다 꼭 먹고 싶었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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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하나 돼지 하나 될까? 돼지가 돼 버릴까? 내가 다 못 먹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우리 저 딴 것도 없잖아 못 먹고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다 찍히자 왜냐면 껍데기가 바삭바삭한 거야 알지 뭔지 먹자 먹자 4만원 이야 진짜 맛있겠다 렛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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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한개 로마 느옷 나 껌질이 장난 아니야? 우와 렛츠니 렛츠니라고 세븐 supplying 음식 그런 거더라고 아 이게 How much? 530? 530! 530밖에 안 한다고? 그럼 만천 얼마에 주문했던 거 저거 나 저거 하나당 10 4개 맞아? 어 4개 맞아 하나 뭐 안 주면 어때? 와 이거 진짜 로컬이다 Very sweet 이게 망고 고를 때 여기 물기 이런 거 꼭지에서 물 나오는 거 있지? 그게 좋은 거야? 꿀물이야 꿀물이야? 530밖에 1.50 30? 50도 50 아 여기 여기다 여기서 멕축한다 와 진짜 로컬 감성이다 셀베스? 셀베스? 셀베스 오벨 비엘? 안녕 어때 산미구엘 마실래 레드홀스 마실래? 레드홀스 안 먹어 봤어 디파즛 아 아 이 병을 가지고 가려면 줘야 된대요 바이밍 바이밍 인상이 너무 좋으셔 진짜 땡큐 셀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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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어디서 물어오셨어요? 아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fine It's fine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 완전 개냥이 아 아 So sweet You wanna join us? Yeah 이거 하나 줄까? 좋아 Oh 수저로 병 따는 여자 섹시하다 너 진짜 섹시해 지금 이게? 완전 섹시해 완전 섹시해 너의 이름은? 긴툼녀의 긴 맛 완전 괜찮다 네돌수가 좀 더 세 이것보다 아 그래? 이게 6.9도야 아 걔는? 오 이거 5도 더 세 이거 이제 마시면 못 가는거야? 네 자고 가는거야 아니 껍질이 진짜 미쳤는데 음 맛있어 짠 짠 전전은 끊어지 10.9도야 다음은 마스크? 다음은 마스크? 아 8.45 에이 에이 헬로우 아이 미스 마이 바스 1,500 엔터시안 엔터시안 야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기당할 일은 없겠다 그렇게 잘 잘 잘가 행복한거야 그정도면 조식 쿠폰 여기다 숨겨놨어요 너무 표정 좋으셔 오므렛? 아멘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렇게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오므렛 하나만 먹어줘 근데 뭐야 음 맛있다 약간 고양이 밥 같고 근데 고양이처럼 살아야 저는 고양이가 굉장히 멋진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아니야 안탈거에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공항에서 환전한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환전하고 저쪽 시내 쪽으로 가볼겁니다 여기서 환전하면 좀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와 봤어요 환전할 때 주의사항이 꼭 몇 번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데 마인머니 되게 스웩있지 않아요? 완전 환율이 엄청 차이나요 공항이랑 공항에서 조금만 하고 여기서 할 거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어요 근데 공항에서는 사실 살짝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달러 100달러 환전할 겁니다 이게 빳빳한 걸 안 가져오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대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빅스몰이 뭐냐면 이렇게 큰 지폐는 환율을 잘 쳐주는데 뭐 1달러, 10달러 이런 거 되게 적게 채줘요 절차가 꽤 복잡해요 오래 걸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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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어디 있어요? 샴푸?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샴푸 괜찮다 이거 여행할 때 되게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해요 이렇게 해서 1,000원 16개 컨디셔너도 한 1,000원에 이 사이즈의 치약 찾았는데 진짜 잘 됐다 güzel 보통했을 beh원 Cafonte Matthias 프랑스 샴푸 저도 잔고어요 잘 안 된데 신분증 확인하는데 스웨덴이 내 때 처음이에요 여기 fora 책에도 들고 오고 제가 이제 Taka bridge drawer 나는 scooter 내가 니가 아니, 아니야 딴데 있는가 있어요? 여기가 필요없어? 여기가 필요없어 여기가 필요없어 여기가 필요없어 자켓 아니 엄마 아니? 여기가 필요없어 뭐지? 여기 뭐지? 나 찾았는데 이게 뭐야? 너 왜 없다고 그랬냐? 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정확히 말만 듣지 말고 찾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딱 택혔지? 아니 여기 있으면서 왜 없다고 그랬지? 저기도 뭐 이상한 저 저 저 저 택배고 저거 아니냐고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다로 가봅시다 골라타는 재미가 있지 너 타볼까? 너 타볼까? 어 7발 7발?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wait wait how much? 150 100 no 네 빈틈 여행이 백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빈틈 여행이 백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100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100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100에 잡으라고 그랬는데 환학삼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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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곳이 로컬의 삶을 보기엔 좋은데 바다 가려면은 메인로드 가려면 10분 가야돼요 잠깐만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포도리시? 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뭐해 이게? 그럼? 어? 왜 그냥 가는데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25개씩 국민들이 잘 하세요? 네.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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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 정부가 정부가 아니 굉장히 허름하게 굉장히 허름하게 있어가지고 뭔가 나는 사기치는게 아닌가 예예 땡큐 아 아 어디갔어 빈틈이 소개해줬거든요 인어 이 친구엔 스텔이와 인사 아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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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지금 박싱 인우 인 Wars 인어 인어! 인어?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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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가 뭐야? 발이 되게 작아서 맞는 물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신데렐라 구두 찾기. 아, 냄새깔이 맡았네. 여기 물 깨끗한 거 봐요. 완전 낙원이야. 오늘은 여기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놀 거예요. 이 친구랑 마리오. 너무 행복해. 신발이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면 거미가 있어요. 땡큐. 여기서 먹는 바나나 쉐이. 이게 대태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300원 정도? 행복은 필리핀에 있었네. 이것은 필리핀에 있었네. 이렇게 많이 묻고싶은? 지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네. 나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네요. 진짜로? 이 제품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바로 나와요 Angelina 필리핀 이름이 필리핀 이름이 필리핀 이름이 필리핀 이름이 왜요? 아니요 내 엄마가 한국인 한 번 더 아아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는 거에요 남자친구가 있고 혼자 같이? 이게 그 여자친구만? 한국에서بد은 한국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베이 afterward?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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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여자친구야 저의 남자친구야 네 저의 남자친구야 이거 뭐해? 이거 고마우니까 사줘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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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마우니까 사주려고요 이거 맛내기야 이거 되게 귀여워요 근데 멋있다 이 윤슬과 함께 최근에 일본 여행했다가 오니까 종이 지갑이 술술 열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잖아요 여기 해질 때까지 있으려고요 지금 바로 앞에 해가 진행되는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네. 진짜 덕분에 혼자서 마음 편하게 수영하고 놀았어요. 진짜. 여기서 한 한 달은 먹고 놀고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하고. 이쪽이 확실히 분위기 있는 맛집이 많네요. 분위기가 달라요. 아? 워이브워 트로픽. 80. 100. 아, 넌. 아, 긴 내부님 좋구나. 몇 값? 한 값이. 몇 값이. 몇 값이? 80. 100. 아,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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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차에 드디어 수영을 해봅니다. 짜잔. 저기 위트덩틀도 있습니다. 더 볼까? 아, 재밌어. 왜 여기 나벗겼어, 지금?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벨 보면서 내려가면 더 좋대요. 아, 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건 갈라마리. 갈라마리? 네. 제가 갈라마리.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냥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이게 리조트의 단점이지. 이게 리조트의 단점이지. 와우. 인쇼 유 디너. 땡큐. 땡큐. 맛있어요. 무난무난 괜찮아. 기대 안 하면 진짜 필리핀 음식도 나쁘지 않아요. 야, 안 돼. 안 돼. 오징어 줄 수 없어. 안 돼, 오징어는 안 돼. 진짜 안 돼. 오징어는 진짜 안 돼. 야, 미안해. 야, 진짜 이거 하나라도 안 돼. 오징어는 진짜 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미안해. 진짜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땡큐. 근데 where is the shrimp? The shrimp? Yeah. I think he sliced. Sliced? But no. Oh, it was our shrimp. Yeah, so no shrimp. 새우 들어갔다고 해서 시켰는데 새우가 없어가지고 조금. 최야. 야채. He gave something to you. He forgot to put shrimp. But she gave... Ah, he gave something for you. Like fruits. Because he forgot to put shrimp. Yeah. But I like shrimp. Ah, he wants to put shrimp. 오, 그래도 새우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이거 하나는 우리 냥이 줘야겠다. 냥, 이리 와. 이거 씹어서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얘가 이거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이게 바로 고양이 다이어트다. 아이고, 이뻐. 만져달라고. 이리 와. 에잉.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그 translators하는 그кив이 되어주고 여기 없function 미국 사tag에 한입ador